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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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안녕 소녀야 나는 맥주병 소녀 이름이 뭐니 나는 소녀가 아니랍니다 아참 제가 왜 이름을 말해야하나요 미안 이름 얘기 안해도 돼 나는야 힘의 왕이다 붓필 네? 힘의 왕이라고요? 거짓말 아참 저한테 왜 자꾸 거짓말을 하나요 에이 몰라 나 그냥 갈거야 여기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돈을 내야 한다 돈이요? 얼마나요? 육천 칠백 구십 팔원이다 저는 돈이 백원밖에 없는데 돈을 조금 주면 안 되나요? 뭐? 음식을 그렇게 먹고서 돈을 그것만 내는 것이냐? 안된다! 소녀공이 도와주면 좋을텐데 짜잔 내가 삼장을 구하놓았지 이 힘으로 악을 바라고 세상을 구원하리라 암흑상자에도 곧 내게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으아악 고공아 공주님이 이상해 원래 여신이 되면 이렇게 포악해지는 거야 나도 몰라 우리 모두들 다 날려버릴 셈인가 아줌마 이제 그만하고 공주님이 돼지여신님의 후회라고? 놓치고 말았다 안돼 꼭 잡아라 잡으나 밥 우와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다 냠냠 맛있다 고마워 그래 맛있지 누가 내밀었지 너지 이 년 얏 내 공격을 받아라 너 너무 아파 Go 나아 내 공격을 받아라 나야 내가 내가